주변 싹 다 말아먹고 자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. 우리 엄마 저 고생 시켜봐. 아이 새끼가 진짜 씨. 아이 새끼가 진짜 씨. 이렇게 던지는 거야. 박수야 그동안 즐거웠다. 싫은데? 오늘 너를 오라고 한 이유가 자꾸 형수가 연기해보고 싶다고. 나도 연기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. 하고 싶었어. 날 이렇게 만든 걸 아버지예요.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아. 싫은데? 싫어 안 바꿔. 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. 자영이가 아까 싫은데 어떻게 했어? 그 길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.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맞아야 되고. 그럼에도 내가 잘 될 거야 스타가 될 거야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. 나는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득해볼까? 모든 걸 안 했으면 좋겠어. 우리의 마디가 양치실가 더 좋은 거지. 우리의 마디는 일부러 quelques지ず